칠하시는데 좀 어떠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면은 얇게 얇게 올라가서 느낌이 좋아요 근데요? 심하게 3번 가는 것보다 묽게 2,3번씩 해주시면 참 낫죠 요런느낌 이래서 넘어가요 건담 안할라는데 징그럽게 많아서 아씨 이거 어떻게 하지? 요즘 MZ들이 워낙 잘 나오니까 이번에 그 이클립스 건담 나온거 괜찮더라구요 변신도 하잖아요 가격이 한 5만원인가 싸대요 5만원인가 하는데 부순도 많이 남아요 저는 요즘 당근에서 가져랑 싸요 아 진짜 싸요 진짜 개당 뭐 5,000원 4,000원 뭐 있거나 MZ인데도 네 어차피 도세 가려면 조리하는 뭐지? 풀었다 조리하는거니까 그렇죠 똑같더라구요 고맙죠 가절때도 팔아주자 저도 진짜 이거 키트 조리고 오 언제 조리 돼 이러면서 오 이쁘다 이거 으흠 으흠 흠 그리고 또 바로 봐봐요 너무